이처로 와 이처로 와 이처로 와 서연 누나 서연 누나 저 모른대요 모르지 애들은 아직 모르지 근데 괜찮아요 누나 이뻐? 이뻐? 어떻게 하면 좋아? 어떻게 하면 좋아? 나 사랑해 이소원 너 너 그저 내가 좋아유 깨끗해지는 것 같아 수건 어디지 알아? 이거 목 축이시고 배고프시면 간식 드세요 옳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썼다니 아이쿠 감사합니다 서연아 조심조심 옳지 너무 조심하는거 아니니? 서연아 너무 조심하는거 아니야? 너무 조심하는거 같은데 이야 서연이 우리집에 왔어 어 조심 감사합니다 네 누나집에 장난감 많나요? 누나집에는 장난감 없고 인형 많아 강아지 좋아해 서준이? 응 멍멍이 좋아하고 야옹이 좋아 응 서준이 강아지로 변신하게 해볼래? 응 봐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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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좋아해 서준이? 응 똥 좋아해 응 알겠다 첫눈에 반한 feeling 응 사랑에 빠지는 느낌 응 당근 먹는다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렇게 멋지 이게 움직여요? 이게 움직여요? 이것도 움직여요? 네 이것도 움직여요? 이것도 움직여요? 응 이것도 움직여요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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